안녕하세요 갈비가 먹고 싶은데 만드는 법이 귀찮고 양이 부담될 때 만들면 좋은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법도 쉬워서 자주 만들게 되는 레시피랍니다 양파를 네모 모양으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파를 1.5cm 길이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홍고추는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닦아 냅니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소고기 부위는 좋아하는 부위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지방이 분포된 부위는 고소하면서 부드럽고 지방이 없는 부위는 담백하면서 쫄깃합니다 물 200ml, 진간장 6큰술, 미림 2큰술, 흑설탕 1분의 1큰술, 생강청 4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듭니다 흑설탕 없으면 흰설탕 사용하셔도 좋고 생강청이 없다면 다진 생강이나 생강가루 아주 조금 넣으시면 돼요 팬이 예열되기 전에 식용유 1큰술, 파 넣고 센 불로 1분 붓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1분 30초 볶아주세요 양념 양송이 양파 넣어주세요 뚜껑 연 상태로 센 불 그대로 9분 끓입니다 가끔 저어주면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어서 더 맛있어져요 두 분이 지나면 국물이 자작자작해 보일 거예요 이때 헝고추 넣고 섞어줍니다 불 끄고 올리고당 1큰술, 후추 1분의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좀 더 달달한 갈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1큰술에서 1큰술 정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간단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양송이 야매갈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